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6시 오후 화요일 오후 6시 4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게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말이죠 지금 씻지도 않은 상태에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연흔때 같으면 한복을 입고 이렇게 녹화를 할 텐데 옷도 갈아입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급히 녹화를 하냐면 나는 원래 주말에 집중적으로 녹화를 하거든요 주말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평일날에는 내가 유튜브에서 누누이 얘기했듯이 내가 바로 먹고 살기 급급한 사람이고 평일날에는 굉장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평일날에는 내가 녹화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만 집중적으로 녹화를 하는데 이번 주말에는 내가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기 때문에 녹화를 못해요 이번 주말에 그래서 이번 주말에 내가 녹화를 못하는 그런 연휴를 해가지고 화요일날이나 수요일날 이렇게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평일날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컴퓨터 앞에 여러 가지 지저분하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내가 채널을 두 개 하잖아요 이승렬의 금수강산에 올리는 예전에 촬영했던 파일들 그걸 지금 올리느냐고 이렇게 작업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지럽게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작업 중에 녹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정부 기구 중에 여성가족부 통일부 두 곳을 폐지하라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쓸데없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는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세금만 탕진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를 하나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장관 봉급 줘야죠 뭐 그 밑에 하다마트 실국장도 또 봉급 줘야죠 여러 가지 세금이 국가의 경비가 많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할 일도 별로 없어요 이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뭐 여성을 위해서 뭐 하는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뭐 여성의 인권을 위한다 인권을 위하는 일을 한다 아니 인권을 위한 일이라는 건 법무부에서 법무부 우리나라 법에다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법무부에서 다 하게끔 돼 있지 특별히 여성가족부라는 건 왜 신설합니까 그리고 통일부 이 통일부도 폐지해야 됩니다 통일부가 우리나라 통일부를 만들어가지고 통일이 언제쯤 된다는 겁니까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이 눈치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한다 이런 내놓고 얘기도 못하잖아요 들어내놓고 얘기를 하면 김정은이 심사가 불쾌해진다 해가지고 김정은이 눈치 보느냐고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계획이다 이런 말도 못하잖아요 통일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맨날 비핵과 사기나 치고 말이지 그러니까 통일부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해라 그거예요 폐지하고 우주부를 신설해라 겁니다 우주부를 신설해가지고 우주부 장관을 임명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주부는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누리호도 발사에 올리잖아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국산 발사체를 쏘아 올립니다 아마 내년 5월 달에 발사시키는 발사체는 100%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실패한 달에도 의미 있는 실패가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성공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 독자적인 우주 GPS까지 확보한 달이잖아요 국산 GPS까지 확보한 달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기상 위성도 띄우고 있고 그러잖아요 지구를 내려다보고 촬영할 수 있는 천리안 위성도 띄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주부를 신설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주부를 신설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우주로 향하는 그런 각종 행정처리 그 다음에 연구기관을 행정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우주에 관한 연구기관을 행정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우주선진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우주선진국과의 우주행정교류 말이야 우주행정교류 및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통일부를 폐지하라 그게 쓸데없는 겁니다 그거를 두 부서를 폐지하고 우주부를 신설해라 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대한민국 국력이 우주로 향하는 그런 본격적인 시대에 접어들어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폐지하고 우주부를 신설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일을 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참 조선일보의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게 무슨 기사인 거 아니 언젠가 내가 시간이 나면 내가 하는 유튜브 중에 고정 메뉴가 이런 메뉴가 있잖아요 내가 선정한 기사라는 그런 고정 메뉴가 있잖아요 그런 내가 선정한 기사라는 고정 메뉴 시간에 이 기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올라왔는 거 아니 그때 민비가 거쳐하는 민비가 잠도자고 거쳐하는 그런 장소에 침입을 해가지고 일본의 낭인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왕비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왕비를 죽인 그런 낭인들이 자기 친구한테 보낸 편지라나 그게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공개가 됐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 거 아니 한나라의 왕비를 너무 쉽게 죽일 수가 있어서 자기들도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왕비를 죽인 자기네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왕비를 너무 쉽게 죽일 수가 있어서 놀랐다는 겁니다 이게 참 코미디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한나라의 왕비를 너무 쉽게 죽일 수 있어서 자기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가 언젠가 그 기사를 내가 선정한 기사 메뉴에 올려가지고 그걸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아니 왕비를 죽인 살인자들이 오히려 놀랐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쉽게 왕비를 죽일 수가 있나 자기들 스스로 놀랐다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하여튼 오늘은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오늘을 얘기한 건 그겁니다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폐지하고 우주부를 신설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요번주 일요일날은 내가 녹화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녹화를 못하기 때문에 평일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